엄마, 엄마 너무 궁금해요 공룡은 엄청 큰데 공룡에게도 아빠가 있나요? 아빠 공룡은 얼마나 클까요? 우리 집보다 큰가요? 아파트보다 큰가요? 아파트보다 큰가요? 슬라플리즌보다 큰가요? 서울보다 큰가요? 한국보다 큰가요? 지구보다 큰가요? 지구보다 큰가요? 우주보다 큰가요? 엄마, 엄마 너무 궁금해요 엄마, 엄마 너무 궁금해요 공룡은 엄청 큰데 공룡에게도 아빠가 있나요? 아빠 공룡은 얼마나 클까요? 우리 집보다 큰가요? 아파트보다 큰가요? 아파트보다 큰가요? 슬라플리즌보다 큰가요? 서울보다 큰가요? 서울 보다 큰가요? 한국보다 큰가요? 지구보다 큰가요? 지구보다 큰가요? 지구보다 큰가요? 우주보다 큰가요? 엄마, 엄마 너무 궁금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